네 이제 밥 먹어요. 이제 끝났어. 외장 영업 시간이 끝나고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합니다. 시금치 맞죠? 먹으니까 맛있네. 어렸을 때 왜 싫어했지? 내 코가 벌렁벌렁 걸리는 거야. 냄새 때문에. 천국장 냄새였어요. 여러분들. 이런 반찬 맛 많이 주더라. 여러분들 맛있는 반찬은 좀 주고 이런 반찬 맛은 큰 데다가 먹지도 않을 반찬은 많이 주고 이 반찬 가게에. 좀 먹자. 그치? 직원들이 먹다 남긴 건데 밥풀이 있거든? 못 먹겠네. 버려 이거 이거. 뭐랄까? 좀 탄 맛이 난다랄까? 되게 짜! 이렇게 짤 수 있나? 버섯이 아니라 뭐지 이게? 두부. 두부랑 좀 건져. 아 흘려버렸네. 난 좀 흘리면 바로 치우는 타입이야. 여러분들은 어때? 다 먹고 치워? 나 좀 흘리면은 바로 치우는 타입이야. 와 차갑다. 냉장고에 있어서 역시 차가워. 여러분 습관이 되기까지는 한 두 달 걸린대. 음. 여러분도 뭘 할 때 처음부터 아 힘들다. 나랑 안 맞는다. 이런 생각하지 말고 두 달만 버텨봐. 습관이 두 달 정도 후에 생긴대. 내께 되는 거야. 그때. 이렇게? 그럼 apologies. 이렇게. 이렇게. 양념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